주였습니다. 제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듣고 있냐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. 가끔씩 라디오 하다 보면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. 0110님 아빠가 투석 중이시라 같이 이어폰으로 나눠듣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누워서 마스크까지 쓰고 투석하시거든요. 오늘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0110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아버님 듣고 계시죠. 제가 1시간은 책임지고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드릴게요. 6339님 5살 6살 남매와 할아버지 자동차 장난감을 일렬로 세워서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 육아하고 계시네요. 고유선 씨가 직장 동료랑 같이 들어요.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같은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. 5339님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직원 15명과 함께 듣고 있어요. 요즘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라디오 틀어놨거든요. 같이 듣고 문자도 많이 보내요. 송실장 좀 불러달라고. 송실장님 직원분들과 다 함께 듣고 계시죠. 뭔가 여러 명이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 어깨가 더 무겁네요. 2451님 대구라서 2주째 재택근무 중이라 너무 답답해요. 하루 종일 파워 FM 고정해놓고 기도하고 힘내고 있습니다. 부장님 눈치 안 보고 시내타운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진짜 요즘 같은 때 저도 라디오 많이 듣고 있는데 라디오 DJ의 역할 중 하나가 뭔가 웃음도 드리고 잠깐이나마 좀 일상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DJ의 역할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 한 30분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.